웹브라우저를 만드는데 이런 화면으로 이런 메뉴를 사용할거에요.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건데요. 웹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사용이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으로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일단은 적당한 이름으로 만드시면 되고 타겟은 api 21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처음에 들어갈게 앙꼬 라이브러리에요. 앙꼬 라이브러리를 넣은 다음에 스타일 화면에서 간단하게 스타일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전체적인 테마를 나타내는 거니까 리소스의 스타일 파일을 이런 에디터에서 간단하게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색깔을 저는 약간 오렌지색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컬러가 들어간 부분은 다 오렌지로 변하게 되는거죠. 실행을 해보면 간단하게 상단에 툴바가 색깔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한번씩 색깔도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있는거 전부 다 날려버리고요. 지금 제가 얼마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버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안되면 껐다 켜세요. 이 영상은 굉장히 껐다 켰던 것을 다 이제 생략을 하고 편집한 거니까. 자 웹 주소를 적을 텍스트 입력하는 에디텍스트를 적당하게 위치를 잡습니다. 아이디를 주고요. 자 인풋 타입은 텍스트 URI를 주시면 되요. 그러면은 키보드가 알아서 그 URI를 작성하기 쉬운 걸로 만들어 줍니다. 힌트도 HTTP라고 적어 줬고요. 모든 속성을 열어보면 거기에 다양하게 속성이 있는데 여기서 IME 옵션 이걸 찾으시고요. 액션 서치를 체크를 해줬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에디텍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나오는 그 키보드의 오른쪽 아래 엔터키 대신에 서치 아이콘으로 변경시키는 옵션이에요. 자 실행해보면 여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웹뷰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레이아웃 다 날려버리고 웹뷰를 꽉 채우도록 할게요. 자 웹뷰는 웹사이트를 표시하는 뷰이고요. 나머지 영역들을 꽉 채워버리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에배백도 다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매치 컨스트레이트로 변경을 해서 꽉 채우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인터넷 권한을 추가해야 돼요. 인터넷 권한을 매니페스트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동작을 코드를 작성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웹뷰라는 아이디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가서 웹뷰라는 아이디로 주고 다시 코딩을 해보면 웹뷰에서 자 세팅 자바스크립트가 잘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자바스크립트 이네이빌드 트루를 꼭 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그리고 웹뷰 클라이언트도 웹뷰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해 주지 않으면 또 페이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구글을 로딩을 해볼 건데요. 로드 URL에다가 주소를 작성을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에뮬레이터나 기기가 안드로이드 파이 버전이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저는 HTTPS로 고쳐가지고 임시적으로 보이게 해놨습니다. 일단은 왜 안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책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죠. 그때 오레오 버전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또 뭐가 안되니까 껐다 켰죠. 여러분들 계속 껐다 켜셔야 돼요. 지금 버전이 되게 불안정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 그러면은 음 에디 텍스트에 주소를 작성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 에디터 에디터 액션 리스너 이거를 달아주면은 클릭을 주소를 작성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이벤트를 감지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음 서치 버튼 눌렀을 때 그때만 동작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이 품으로 액션 서치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가 동작되도록 작성을 할 거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url을 내가 입력한 url을 가지고 웹뷰에 표시를 하는 거죠. 자 http 까지 다 써 주셔야지만 지금 동작을 합니다. 이 코드는 뒤로 가기를 누르면은 내가 탐색했던 그 페이지들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뒷페이지로 돌아가게 하려면 온 백 프레스드 일단 오버로이드 해가지고 뒤로 가기를 이제 캡쳐를 하고 뒤로 갈 수 있다면 고 백을 통해서 뒤로 가도록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온 백 프레스드의 동작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죠. 자 그 다음에 리소스를 메뉴 여기서는 이제 메뉴 많이 다루는데요. 북마크 비슷하게 어떤 메뉴들을 구성을 해놓고 그것들을 작성하면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할 겁니다. 메뉴는 이렇게 디자인 모드로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홈버튼 이미지를 적당하게 벡터 이미지를 추가해서 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잘 추가 됐구요. 자 화면에 메뉴 아이템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이틀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또 계속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메뉴 이렇게 쭉 끌고 들어오고 자 이게 메뉴는 더 큰 개념이고 그 아래 아이템들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뉴 안에 메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브 메뉴처럼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적당하게 이름 주고 아이디도 적당하게 이름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떤게 눌렀을 때 뭘 할지를 코딩을 하면 되겠죠. 구글 네이버 다음 사이트를 가는 메뉴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식으로 메뉴를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큰 메뉴도 만들고요. 뭐 여기는 자 여기서 또 음 암시적 인텐트를 메뉴를 기존에 안드로이드 에서 쓰는 방법보다 더 쉽게 코틀린에서 하는 방법까지 다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메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발자 정보 해가지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메일 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 수 있는 그런 암시적인 인텐트를 얼마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보려고 메뉴 추가를 했습니다. 자 전화랑 문자 보내기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기 이런식으로 이제 메뉴를 추가를 하죠. 자 이런식으로 메뉴를 계속 작성을 해 나갑니다. 자 이제 홈 인데요 홈은 바깥으로 빼낼거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추가했던 이미지 그리고 쇼에즈 액션에 잎으로 음을 클릭을 하면은 공간이 있다면 바깥으로 빼내겠다라는게 돼서 자 홈은 밖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자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와가지고요. 자 이 액티비티의 메뉴에 붙입니다. 리턴 툴을 해 주셔야지만 되고 자 메뉴를 눌렀을 때 처리는 옵션 아이템 셀렉티드에서 음 분기를 타면 되죠. 아이템 아이디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자 아이템이 어 너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호출을 사용했구요. 이게 이제 아이디별로 무엇을 할지를 작성을 할 거에요. 자 구글하고 이제 홈 버튼도 이제 구글로 그냥 간다고 치고 이렇게 이제 구글이나 홈일 경우는 자 구글 주소를 요청을 해서 구글 페이지로 가구요. 그 다음에 리턴 투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종료가 되었다라는 걸 표시를 해줍니다. 네이버 네이버나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어 주소를 작성을 할게요. 일단 아까 HTTPS가 아닐 때 구글이 로드가 안됐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렇게 S까지 붙여준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어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나머지 코드들도 일단 붙여 놨어요. 이거 뭐냐면 어 문자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암시적 인텐트인데요. 자 위에 액션 콜 콜 쪽은 원래 기존에 했던 방식 근데 이렇게 복잡했던 걸 우리는 짧게 한 줄로 할 수 있어요. 샌드 샌드 SNS 뭐 이런 식으로 자 자 지금 이제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계속 말썽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껐다 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자꾸 자 일단은 메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화면에 롱클릭했을 때 나오는 메뉴예요 컨텍스트 메뉴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리소스를 똑같이 추가를 해서 아까 메뉴 만들듯이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를 하시는데 크리에이트 컨텍스트 메뉴라는 거를 오버라이드 하신 다음에 거기도 메뉴 인플레이터를 통해서 지금 만든 컨텍스트 메뉴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레지스터 포 컨텍스트 메뉴 해가지고 뷰에 붙여요 웹뷰에 붙여요 그러면 웹뷰를 롱클릭했을 때 저 메뉴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뉴를 클릭했을 때 처리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복사를 합니다 쉐어나 브라우즈 이런 게 다 코틀린 안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암시적 인텐트 방법이거든요 요런 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암시적 인텐트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성을 해볼게요 https 포함해서 적당한 페이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한번 쳐보는데 자 잘 이동을 하구요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네이버가 이동이 안 돼요 https 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다 구글은 되는데 다음도 안 돼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에요 자 나머지 먼저 동작을 시험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잘 안 되니까 s 빼고 넣고 왜 여긴 안 되지 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 뭐냐면 음 일단은 매니페스트에 이거 추가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매니페스트 어플리케이션 태그 맨 아래에 uses clear text traffic 이라는 게 true로 돼 있는데 요게 필요합니다 요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지금 일단 책대로 하면은 잘 되구요 기존 동작대로 돼요 이게 안드로이드 파이에서 제약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어 이거를 꼭 추가를 해 주시구요 그러니까 어 에뮬레이터가 파이 버전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기가 그 이전 버전은 이게 없어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게 관련된 그 페이지에 링크는 동영상 하단에 설명에 링크를 추가를 해 드릴게요 거기 안에 보시고 이게 어떤 제약이 또 보완적인 이유로 뭐가 추가가 된건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존처럼 잘 동작을 하도록 하게 하려면 요 uses clear text traffic 이라는 걸 true로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일단은 영상에서 그 컨텍스트 메뉴 테스트 하는 화면이 없는데 어 페이지 열어 놓고 지금 웹뷰 위에서 롱클릭 하시면 메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